수술실 CCTV법 등 현 의료정책의 문제점을 따져보는 공청회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. 대구시 광역시의사회는 대구시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어제저녁 호텔 라운제나에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 공청회를 열었습니다. 이번 공청회에서는 수술실 CCTV법과 의료인 면허관련법, 전문간호사법, 공공의사 인력양성 등 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. 대구시의사회는 다양한 사람들과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.